내가 먹었어! 아휴, 운동하니까 개운한걸! 동구매가 떴습니다! 하루가 지났더니 맛이 괜찮아졌는걸! 저녁에 다 같이 먹어야겠다! 이게 뭘까요? 이게 뭐지? 맛있다! 정말 맛있어! 이렇게 맛있는걸 또 혼자 먹었어? 맛있다! 너무 많이 먹었나? 누가 알면 안되는데? 안되겠다! 일단 이만큼만 먹어야지! 프렌키와 친구들! 프렌키? 여보세요! 실례합니다! 이게 뭐야? 소금물? 아니, 아니, 꿀말 같아! 이렇게 맛있는걸 프렌키 혼자 먹다니! 쿠왕이 bounded 쿠왕이 너무 많이 먹어버렸네요 에이, 벌써 이만큼 먹었네 들키면 안 되는데 오늘은 이만큼만 먹어야 되겠다 프랭키는 아까 먹은 물이 자꾸 생각났어요 이런, 퐁이 항아리 속에 물을 다 마셔버리고 말았네요 물 먹고 계속 키커라 뭐야, 텅텅 비었잖아 누가 이걸 다 먹은 거야 프랭키와 친구들 누가 먹은 거야 혹시... 프랭키야 아니야 그럼 펑 그럼 쿠왕 저런,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없지 어디 보자 아, 이건... 응, 그건 항아리에 들어있던 식혜야 냉장고에 한 컵이 남아 있었어 식혜 자, 그럼 이건 누가 먹을까? 봐, 봐봐, 봐 쿠왕, 쿠왕이 먹으면 안 될까? 내가 먹을래, 또! 내가 먹을게! 어? 어? 내가, 내가 먹는다니까! 내가 먹는다니까! 좋아, 그럼 이건 제일 먼저 손을 든 퐁에게 주자 어? 어? 으악! 으악! 왔다! 으악! 에보,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또 사실 그거 벙님하고 짜! 내가 봤어! 정말? 사실 나도 먹긴 했지만... 음, 좋아! 프렕키가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이건 프렕키가 먹는 게 좋겠다! 아니야, 그래끼가 먹은 다음에 나도 먹었어 후왕도? 그럼 이 식혜는 내가 먹어야겠다 결국 마지막 식혜는 뚜가 차지했네요 이제 맛있는 건 모두가 모여서 함께 나눠 먹어요